안녕하세요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24년 반도체 키워드 두번째 제국의 부활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인텔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내년 향방이 어쩌면 내년 반도체 시장을 자지우지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어젠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설마 그 인텔이 그 인텔 말하는 거냐 한때 외계인을 갈아마셔서 기술을 만든다 할 정도로 기술의 총화였는데 이제는 뒷방 늙은이로 취급되면서 AMD한테 CPU 시장도 밀리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 같은 회사한테도 전체 반도체 총액 매출 순위도 밀리고 어쨌거나 지금 출시 일정도 자꾸 뭐 늦춰지는 등 신뢰도 약간 잃게 돼서요 인텔이 동네북인데 시청도 낮잖아요 삼성전자보다 못하거든요 근데 인텔이 내년에 하래에게 부활할 조짐이 몇가지가 아니고 여러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나를 통해서 미세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하이나는 asml의 차세대 노관기를 하이나 노관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붐을 타고 있는데 이 틈을 타서 AI PC를 통해서 PC 시장을 한번 되살려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번째가 후공정 패키징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번째가 뉴 소재 개발 저번이 이야기했던 유리기판 같은 거죠 지금 이런 기술과 역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방면으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개라도 성공을 하면 내년에 인텔은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고 또 라이벌 업체에 충격파를 안겨 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시죠 하이나 있을 때 이게 nl가 뭐냐면 numerical approach라고 해가지고 번역을 하면요 조리개입니다 조리개 조리개 값 이제 이게 뭐냐면 해상도를 높여 보자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해상도를 높이려면 이때까지 asml에서 했듯이 누광 장비에서 나오는 빛 광원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eub를 사용했잖아요 이게 이제 13.5nm 급자외선 빛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해상도를 높였는데 이것도 약간 한계에 부닥치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렌즈 크기를 키워서 NA 값을 높여 보자는 겁니다 렌즈 크기를 키우면요 NA 값이 올라가면서 해상도가 높아지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R은 이렇게 씁니다 분자가 람다구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정상수가 되고요 이게 N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건 파장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값이 작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공정상수는 뭐 소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맞추는 값이고 이때까지는 이거를 낮추면서 해상도를 높였는데 이제는 이제 NA 값을 높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NA가 뭐냐면 이렇게 렌즈라고 해보죠 렌즈 그래서 이렇게 빛을 모아서 많은 빛을 모아야 해상도가 높아지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그랬을 때 이거 하고요 수직으로 한번 그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의 값 그러니까 이 각도를 세터라고 한다면요 쌓인 세터값 이거 대 이거의 값이 바로 NA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렌즈를 키운다 이겁니다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두께로 그러면 여기 있던 반지름 값이요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반지름이 그러면 요렇게 되면서 요 값은 그대로인데 요것만 수직축만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값이 아까 그거보다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렌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요 쌓인 값이 정비래서 늘어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늘어난다 이겁니다 이번에 이제 ASML의 하이나의 장비는요 이 NA 값이 얼마냐 하면요 0.5입니다 0.5 그전에 얼마였냐 0.33 이었거든요 이만큼 1.7배나 8배 정도 되겠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요기에 비례해서 이 전체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 그 식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렌즈 크기가 키우면 클수록 반지름이 늘어나면 늘수록 정비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해상도는 확보가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장비를요 최초의 하이나의 장비가 삼성이나 TSMC가 아니고 인텔에서 올해 한 대를 최초로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 하이나의 장비 중에 거의 대다수일 것 같은데 6대가 인텔로 갑니다 야 인텔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냐 그래도 이거를 살 돈이 있나 봅니다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한 대 값이 얼마냐고 하냐면 3억 달러에서 4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2-3천억이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었고요 정확하게 하면 4천억에서 5천억입니다 한 대 상상을 초월한 가격인데 요거를 무려 6대나 내년에 인텔에서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싼 장비를 이미 이렇게 구매 계획을 세웠을 때는 공정이 어떤 발전 계획 치밀하게 세워놓지 않고서야 몇조 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게 인텔이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우습게 알았는데 이게 전혀 우습지 않게 됐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이거를 하이나 를 통해서 미세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어마어마 비싸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진짜 25년에 18 옹스트롬 있지 않습니까 1.8nm 선폭을 가지는 칩을 양산하겠다라고 이렇게 공헌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요렇게 하이나 장비를 들이게 되면요 전부 공정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포토 마스크 크기도 절반으로 줄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레이저 택 이야기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나모픽 요 관련된 것도 기술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상을 일부러 일그러뜨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하이나 도입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나모픽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레이저 택 장비도 여기에 대응하는 검사 장비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하이나 를 통해서 미세화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TSMC나 삼성전자보다 훨씬 빨리 노하우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인텔이 먼저 해서 표준을 세우는 게 또 업계 표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업계 전체가 인텔의 행보를 알게 모르게 바짝 긴장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가 온디바이스 AI 인데요 AI PC를 통해서 지금 PC 시장을 대살려 보겠다는 건데 여러분 온디바이스 AI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정의가 아주 모호한데요 일단은 현재 나온 걸 보면 네트워크 상의 AI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체 칩만 가지고도 AI 서비스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어떤 칩이냐면 스마트폰 그리고 PC 여기 인터넷 상의 AI 파워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AI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에 접속이 되어 있으면 개인 정보가 누출될 염려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 상의 AI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엄청난 양을 학습을 하면 그거를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꺼집어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을 위한 제한된 AI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인텔에서 AI PC용 칩이라고 해서 메테오 레이크 개발명은 메테오 레이크인데 실제 상품명은요 포어 울트라라고 하죠 이거를 내놨습니다 그제 12월 14일 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시연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AI 기능이 장착된 어더브의 프리미어 프로 그게 작동 속도가 40% 정도 향상된다고 자랑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AI PC 1억대 이상의 관련 칩을 공급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대 네트워크를 떠나서 독자적인 AI는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네트워크 상에 AI 컴퓨팅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꿈틀꿈틀 할 거다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쓰면 엄청난 AI 파워를 내 거로 쓸 수 있는데 왜 안 쓰냐 보안 문제 가지고 쓰게 쓸 거거든요 다만 AI PC를 말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PC를 이제는 켜고 닫는 것도 말, 명령어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안에 내장된 칩이 이게 이 사람의 음성인지 주인의 음성인지를 파장이나 어떤 성조, 그 다음에 언어 습관, 바른 습관을 가지고 구보내는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정도는 굳이 네트워크 상에서 하지 않고도 가능하거든요 방대한 학습을 통하지 않고서도 내 주인의 목소리만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는데 굳이 방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단말로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AI 컴퓨팅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간문으로서 제한된 AI 파워를 제공하는 게 저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가 배척하는 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일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케팅의 일환으로 온 디바이스 AI를 업체들이 끌고 나온 것 같고요 AI PC도 과거 PC 시장의 영화를 대살내보자 이런 측면에서 업체들에서 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쨌든 인텔까지 가세를 하고 여기에다가 애플이 또 가세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개인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후공정 패키징을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공장을 지어서 2024년에 완공을 한다고 하죠 자사가 직접 파운더를 해 가지고 만든 그런 칩이 아니더라도 타사에 완성된 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후공정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텔에 공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저번에 TSMC에서 약간 위협을 느꼈는지 추가적인 공장을 대만에 또 증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TSMC가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인텔이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영상에서 이춘웅 박사가 삼성에 스카우트 됐다가 삼성 내부의 반발로 인해서 인텔로 이제 떠나서 인텔에서 중요인사로 스카우트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차타공인 한국 최고의 패키징 전문가인데 어쨌든 인텔이 후공정 패키징을 강화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뭐가 있냐면 파운더리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파운더리를 올해 6월 21일인가 그때 분리해서 별도의 회사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또 그 방안을 철회를 했죠 분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실제적으로 고객이 내부밖에 없는데 외부에서는 인텔한테 파운더리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텔에 자사의 기술이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데 파운더리하고는 상관 없지만 어쨌든 후공정 패키징을 강화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삼성전자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뉴 소재를 개발하겠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리 기판이거든요 유리를 통해서 열평창 개소도 낮고 디테일링 현상도 적고 그다음에 표면도 굉장히 매끈해서 노광도 잘 되는 요걸 가지고 기판 산업은 처음부터 계획을 해보자고 하는 건데 2030년까지도 시안을 두었지만 이게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재까지 손을 대면서 인텔의 신임 CEO가 패키징어이죠 2년 전에 부임할 때만 해도 과연 뭐 이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했는데 은근히 지금 하나하나씩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테오레이크 이전에 사파이어 레피즈 그거는 이제 서버용 CPU인데 그걸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CPU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출시 기간을 굉장히 늦췄다가 망신을 당했는데요 올해 초에 나왔지만 또 올 여름에 계람이 발견돼 가지고 리콜도 했는데 올 하반기 12월 14일에는 그 후속기인 에멜랄드 레피즈를 출시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허물어집던 집을 재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국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아이디어가요 최초에는 인텔에서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호의 법칙이라고 1년 6개월마다 집적도가 두 배씩 늘어난다는 그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인텔에서 고심 끝에 EUV 가지고 노광을 해보자 해서 초기에 막대한 연구비를 대주었거든요 아마 이런 하이날 장비를 ASML로부터 인텔이 최초 구매하게 된 데는 그런 초기에 인텔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작용하지 않나 싶고요 인텔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키워드는요 인텔의 부활입니다 인텔의 부활로 인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향으로만 집결되었던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어떻게 인텔에 선을 대느냐 이에 따라서 또 실적의 명암이 엇갈릴 수도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